가수 현아, 던 커플이 피네이션을 떠난 소감을 밝혔다. 피네이션은 지난 29일 현아, 던과 전속 계약 만료 소식을 알리며, 피네이션의 모든 구성원은 현아, 던과 함께 했던 즐거웠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입장이 발표된 후, 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계약 만료 입장문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남겼다. 이를 본 던은 앞으로도 자유롭게 멋있게 음악하고 무대하고 사랑하자. 사랑해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던, 역시 인스타그램에 피네이션과 별별 소식을 알리며 감사하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개 연인인 현아와 던은 지난 2019년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솔로 앨범은 물론, 듀엣 앨범을 발매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